반갑습니다. 여기 지금 오늘 한 사업 파트너가 화이트 크리스탈 다이아몬드를 하나 발견하셨는데요. 이거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지금 일단 현장에서 이건 완전 장소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. 저희가 이미 화이트 크리스탈이 이제 4개째 나오는 건데 두 번째로 커요. 지금 그 중에서는 두 번째로 커요. 제가 제일 큰 거 하나 갖고 있고 두 번째로 커요. 공룡머리를 갖고 있어요. 헤드가 상당히 재미있는 헤드인데 이제 모양이 보입니다. 이상 광애보습 갤러리 카페 한국광애보습감정원 잉두금 승문보습 대표 박현철입니다.